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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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번 계단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은 직권이나 아이돌로 오셨는데 지금 자격이 되게 미쳤어 그래서 나이도 바게트에 올라가다 그랬습니다 메일을 가를 또 한 번 하셔도 됐는데 여러분은 지금 눈에 불꽃이 없어졌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메일을 가를 수상했으면 신청을 보냈다니까 뭐라고 하느냐 청구가 좋아섰는데 사진을 찍어 줬어요 아, 너무 싫어 나머지 치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쁜기 치키 아, 참고äll고 매우 쉬워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